너무 좋네. 아니, 그런데 하는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여행이야. 세 번째인데. 오늘 나오는 그분들이 어떤 절친일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어머, 어머. 한 남자, 한 여자 이러니까 되게 설렌다. 뭔가 설레지.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활력 있어 보이잖아. 이분 정말 에너지가,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리고 카메라가 돌면 같이 돈대요. 같이 돈대요. 어? 카메라가 돌면 같이 도시는 스타일. 이렇게 재미있게.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들긴 해. 그래서 가려고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영양보조제를 많이 챙겨왔지. 그리고 카메라가 돌면 같이 돈대요. 잠을 안 잔대요.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이렇게 만나네. 어? 안녕하세요. 어머, 외국인인가요? 그분이 오셨다. 역시 기럭지가. 와, 세상에. 아, 우리 혜연님. 우리 줌바 혜연님. 아유. 아니, 오늘 이렇게 연초까지 멀리 왔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네. 엄청 막 시골에 들어간 느낌. 진짜. 맞아, 맞아. 따뜻한 느낌. 시골스러운 거 워낙 좋아해서. 오, 진짜요? 도시보다. 상상 도시적으로. 이렇게 자꾸 입고 다니고. 도시적인 느낌인데. 도시적인 느낌이라. 그런 줄 아는데. 저는 일 아니면 정말 이런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어우. 어.